이거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있는 그때 당시의 녹취록을 그대로 녹취록을 그대로 틀어주고 받아준 데는 YTN 뉴스 쪽밖에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작지를 대선판을 진짜 뒤흔들만한 그런 공작지를 자행을 했는데 이거를 세칭 주류 언론, 네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도 안 받고 YTN 뉴스 쪽만 받았어요. 준비도 오랫동안 한 거예요. 또 이쪽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공들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편지도 어떻게 쓰느냐. 마치 무슨 답장이 온 것처럼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걸 공개하고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 편지 뭉터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다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식의 또 작전에 휘말려들 뻔했어요. 아직까지도 박용승, 박철민의 아버지죠. 그리고 장용화 이런 인간들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해야 되는 자료는 간단합니다. 이준석 씨 본인도 범죄 혐의로 지금 형도 살고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씨의 증언은 간단하죠. 나는 박철민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박철민 쪽에서는 이준석한테 받은 편지 하나만 공개하면 이 판을 모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용화 변호사도 그렇고 박용승 씨도 그렇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를 공개함으로써 이준석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그냥 뭔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을 꾸며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장용화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2006년이었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성남시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와 다퉸던 적이 있는 성남에서 출마하고 싶어요. 일파이라는 점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고요. 맞아요. 박용승 씨 그러니까 박천민 씨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피의 사실인지 정권 사실이 드러나서 출마를 못하게 됐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자 가족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거면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갔으면 이건 사법 처벌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수사를 아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발 다 했거든요. 아직 배당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윤석열의 그립 안에 지금 검찰 내에 일부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수사도 안 합니까? 저는 검찰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니들 양심이라는 게 있냐 솔직히? 세금으로 월급받아 처먹으면서? 김성수에 대한 수사도 그따위로 하고 무슨 흥신소 같아. 심부름센터 있죠. 윤석열 심부름센터야.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많겠죠. 이거 이렇게 되면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이 처음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떨어질 것 같은데 줄 잘못 썼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부에서 엄청 다투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에는 밖으로부터의 감시 없이 지들끼리 뭔가를 정할 수 있다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체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면식이었고 직원도 아니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원자 주장하는 거예요. 다만 직원 두 명을 친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친구로. 그리고 그 직원 두 명 중에 누가 옛날의 조폭이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의 조폭이었다고 해서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까? 있지도 않은 이재명 지사의 비비사실 공익 제보에 달라. 10억을 주고 보석해 주고 감형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저 요청을 박철민 씨만 한 게 아니죠. 또 누가 했습니까? 검사가 했잖아요. 검사가 했죠. 검사가 직접 불러다가. 한동훈 밑에 있는 검사 세례가 했잖아.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있잖아요. 그 외에 SNS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 뭐 없어요? 네. 뭐 없어요? 아니, 뭐 무슨 혐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하다가 부인도 한 번 잡아올까? 어머님도 한 번 끌려오셔야 정신 차려내나? 이러면서 뭐 없어요를 지속적으로 물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없어요만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테고 이준석 대표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도 소명하라고 했겠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검사들이 뭐 없냐. 이재명과 관련된 것을 엮어 넣으려고 했다는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 뉘이저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예 뉴스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작심하고 편지를 그것도 비주얼로 다 공개해버립니다. 옥중 편지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존경하는 이준석 형님께 올립니다. 옥체 무탈하시고 편이 쉬셨습니까, 형님. 아우 철민이 인사 올립니다, 형님. 이렇게 보면 진짜 두 개 되게 친한 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이따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 줄에 한 번씩 형님이 나오죠. 무슨 코미디의 조폭 코너 있잖아요. 그 대법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철민이 인사 올립니다. 건달 생활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준석 형님께는 충신이고 싶습니다. 구치소 계시면서 싸우신 인맥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풀기 힘드시면 제가 연배출 500에서 8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의 사회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개소리예요. 이것부터가 사기죠. 아우 부친 박용숙님. 현역 의원은 아니셔도 28살의 정치인문에서 29세의 시의원 중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서 다시 오신 숨은 실력 일맥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팩트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멀찌감히 써서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 후보까지 직접 뵀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이상한 얘기인데 워낙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없는 소리 할 만큼 현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약하지도 않고 제 자존수심이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화천내요는 이미 2년 전부터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못 벗어납니다. 100% 징역입니다. 이 얘기 똑같이 똥파리들도 했었죠. 니들 한 팀이냐? 한 팀이야? 김영환. 이거 장영화 변호사랑 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는 이것과 관련이 진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천대회뿐 아니라 지금 중거 수집하고 있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권력 남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 돈 욕심에 눈이 먼 것입니다. 이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과감하게 합니다. 이 지사 부부는 형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조이기 하시죠, 형님. 형님 말씀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모르는 사이잖아요. 편지 한 장 답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조이기 하시죠, 형님. 이렇게 마치 답장을 받았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장영화 변호사님, 국민의힘 소속이시군요. 네, 국민의힘 장영화 변호사님, 형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결국 저희를 가장 잘 봐줄 것은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쪽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해명하셔야 됩니다. 형님께도 가장 도움이 될 것이고 윤석열 총장과 땡땡땡 부사장, 땡땡땡 의장은 성남 용인 전 라인을 책임지기로 하고 도움별이를 맺은 상황이래요. 해명하십시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도움을 주실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2일 아우 박체민 올림. 10월 2일자 편지까지. 아주 최근이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형님께 명확한 자료만 주시면 이거는 아예 컴퓨터로 친 거라서 이건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감옥에서 누가 컴퓨터 쓰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박범계 장관 쪽에서도 공직자의 잘못된 윤리적 부분으로 형님께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얼루게 내서 다루기로 했대요. 금전적 부분, 재판 부분 모두 도움 주실 걸 약속했습니다. 허언증 환자 아니에요? 허언증 환자. 김보선이랑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모든 사람을 제가 동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김보선도 그 옆에서 김영환이 다 기자회견 열 때 왜 이런 허언증 환자와 같이 노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냐는 거예요. 박철민은 심지어 김용판이 국정감사에서 흔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긴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닐 텐데 그 후과는 어떻게 하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 출신의 김용판 의원이 그렇게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저 사람 범죄자를 잘하니까 진짜로 저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